전기차 배터리 강자인 LG화학이 미국 자동차 업계 1위인 제너럴 모터스와 손을 잡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. 친환경차가 대세가 되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최근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노동규 기자입니다. 외신들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상징하는 제너럴 모터스와 한국 LG화학의 합작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. 각각 1조 원씩 투자해 미국 오하이오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. 생산한 배터리는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됩니다. 이번 합작은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합종 연행하는 최근 흐름을 잘 보여준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내년 유럽 시장부터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는 예상에 자동차 업계에는 당장 양질의 배터리 확보가 시급해진 겁니다. 국내 업계에는 큰 기회지만 BMW처럼 배터리의 독자 개발에 나서는 자동차 업체도 속속 나타나면서 이런 밀월이 장기간 지속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SBS 노동규입니다. 스텸 safety everything ! His If truth its today if this